자아 어? 와 이어서.. 이어서 해보자 뭐..뭐하다가.. 그만했지? 나무대기도 뜯어야 되고 풀대기도 뜯어야 되네 음.. 까먹었어 뭐하다가 뭐하..못가졌는데 뭐.. 고기도 말리고 있었고 이거 놨고 이빨도 해소해야 되고 할게 많구나 저거 이것도 좀 깔아야 되는데 지금 까긴 깔아야 되는데 저거 이것도 좀 깔아야 되는데 까긴 깔아야 되는데 자아 네 개 자아 아 칸다림 어서오세요 어 과일도 뜯어야 되고 잠깐만 음식은 없구나 썩고 있는게 저거 한번 심어야 될 것 같고 겁나게 많고 아니 너무 많은데 여기서 27개나 되고 아 왜 이렇게 많아 뭐가 뭐가 겁나게 많아요 제기라 아 아이고 늘 늘 바빠 말 좀 말 좀 말 좀 늘 바쁜 게임이죠 항상 뭔가를 뜯고 있고 뭔가를 사냥하고 있고 뭔가 요리하고 있고 아 에너지도 많이 닿았네 갑옷도 33% 밖에 안되네 자 이연님 어서오세요 아 아 포센도 하나 먹어야겠네 포섬 음식 이어..뭐야 이거 언제 다 뜯고 앉았지? 근데 이거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아 맞아요 한가지 말씀드리면 시범적으로 시범적으로 유튜브에 제 굶지마 1일부터 하던 영상을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어 유튜브에 검색은 검은 뇌로 치고 굶지마 치면 나올거에요? 근데 그게 난 제대로 올라간건지 모르겠어요 제대로 보이는건지 한 번씩 시범적으로 몇개 올려봤는데 1일부터 한거 될지 안될지는 몰라요 시험을 해봤는데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구 유튜브에 들어가서 뭔가 이거 이거 저거 끼작끼작돼왔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더라구 일단 일단 올리는거는 바로 키가 있길래 이렇게 해서 올리면 되는구나 그냥 해서 올렸어요 근데 이게 제대로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아 벌들 날라다니구 벌꿀도 점점 모아야되구 파랑군뱅맹맹 어서오세요 아 야 정말 딸거 많다 이거 따야되구 원숫어고기도 돼지들 좀 나왔나? 아 아 나와가지고 큰고기도 바꿨지 바꾸래 쓰시는데 마저오세요 잠깐 이거 따는동안 잠깐 잡담하나면 어 내가 그 어제 아 오늘 아침에 어제가니 오늘 아침에 김칫국을 하나 끓였거든요 김칫국을 하나 끓였거든요 저거요? 저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용할지 모르겠어요 아직 뭐 따로 이용하는데는 없는거 같은데 아직 어쨌든 김칫국을 하나 끓였는데 김칫국에다가 소금 넣는거 아니죠 뭐야 고춧가루 넣고 고춧가루 넣고 고춧가루 넣고 마늘 다진거랑 이렇게 넣었는데 두부 좀 넣고 양파 썰어놓은거 하고 파 조금 넣고 파 조금 넣고 고춧가루 넣고 소금 넣으니까 간장좀 넣은거 했는데 소금 넣으니까 너무 짜더라 엄청 짜더라구요 짜짜 많이 짜던데 굵가루 간장 넣으셔서 그래요 아 뭐야 이거 아 이거 누가 이거 생기래 이거 자꾸 생기려고 그래 이거 빌어먹을 놈 있고 데뷔 플라워 아주 그냥 내 농사를 망치려고 작정을 했어요 이 농사를 짓는데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이 거름도 드려야 되고 이 수확도 해야 되고 씨도 심어야 되고 이 똥도 모아야 된다고 이 똥을 모으는 걸 생각을 해봐 이 똥깔을 안 뽑았으면 말을 하지 마라 똥에다가 인사해야 된단 말이야 자꾸 내 농사를 방해하려고 야채는 많이 지금 먹었는데 어 오후 으음 된장국을 좋아해가지고 된장국을 혼자 많이 해먹었는데 아이 너무 많은데 용과 두개 가지 가지? 어 여기도 이거 한 번만 초 다 하나씩 넣어놔 몰라 몰라 어떻게 어떻게 되겠지 아유 다 썩을라 그래 아 나 미치겠네 아이씨 이건 또 어떻게 해 야 너 이거 안 못해 아이씨 아 몰라 아뇨 그거 채 채도 있어야되고 그거 내기 귀찮잖아요 그릇도 따로 씻어야되고 네네 뭐 꼭 꼭 그 좀 시원하게 먹고 싶으면 다시다를 조금 쓰긴 하는데 다시다도 웬만하면 안 써 근데 집에 다시다도 없고 아 이게 소금은 쓰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 소금 때문에 일단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됐어요 아 이거 너무 많은데? 야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불타라 그냥 불타 아무리 없어 저기 야채 넣었으니까 계란 넣고 계란을 새 걸로 바꾸죠 계란은 무한보관이 가능해 정말 좋은 아이템이 정말 좋은 음식거리에요 계란 무한보관이 가능해 억은 이거도 계란으로 바꾸죠 음 그래요? 난 솔직히 뭐 음식 많은 종류로 해 먹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한 종류만 해 먹지 어 뭐야 이거 몬스터 고기가 나 왜 아 이거 아이씨 나 배고파 죽겠다 포션도 하나 먹고 포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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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네 괴이 버렸네 달걀을 먹고 저거 먹으면 정신력 떨어져서 음.. 쿠키를 좀 만들죠? 된장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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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장찌개 무릎을 꿇도록 만나세요 이러면 그 기간이 좀더 늘어날걸? 호박이 좀 더 상태가 구우면 좀 올라가서 요리하기 전엔 딱 굽는게 더 좋은거 같아 벌꿀은 거의 쎄거다 쎄거 벌꿀을 이번에 많이 따가지고 벌꿀이 차라리 겨울에 사탕 만들어서 동굴가는게 낫겠더라구 아이고 이거 하나 모자라 아이고 벨벳이 흐흐 8장 남아 왕자님 어서오세요 반가워요 아이디는 조금 외설스럽지만 내가 엄청 덥잖아 지금 이렇게 하면은 뭐 주스같은거는 쿠키도 좀 더 만들어가구요 점점 벌써 저건 다 아 이거 벌써 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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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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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이 많으면 부자가 된게 뭐냐 어 이거 봐 이거 봐 아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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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나 이거 이게 이름이 뭐지 프루츠 멜 메들 메들리 프리츠 메들리 메들리가 뭔지 어 일단 포키다 하고 용과를 좀 좀 이거 좀 구워서 할꺼고 있나 이거 좀 늘어나게 이거 하나 먹고 어 이러면 어 이러면 어 이게 뭐지 뭐지 시끄끄러 모기터레 고끼 70초짜리 하나 그리고 동굴 갈꺼에요 지금 아 나무갑옷 나무갑옷 키논님 어서오세요 이러면 이거 이거 넣어놓고 먹을것만 들고 가면 되나 이제 텔레포트 스태프 혹시 모르니까 하나 가져가고 아 이거 갔다 오면 썩을것 같기도 하고 아 불안한데 안 썩을거야 안 썩어 안 썩어 저 먹을거 가져가구요 썩으면 됐지? 더이상 가져갈거 없지? 혹시나 모르니까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확인해 확인해 또 확인 됐지? 2층 갈거에요 2층 갈거에요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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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층에 그 웜웜웨드 오우 3명이나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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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짜리 있는데 애들 너무 많아 왜 이렇게 많아 애들이 어 촉촉국이다 3개짜리만 마구마구 따고 싶어 오오오오 오지마요 내가 좀 바빠 지금오오오 왜 이렇게 또 많아 저거다 잡으려면 하러 종일이거든요 저거 잡고 있다가 2층 못가 그냥 가자 붕어빵 리모 어서오세요 빨리 가가지고 위층에 모든 적떠러시스라고 버리는거야 아유 너무 많아 너희들은 왜 이렇게 많은거야 쟤네들은 줄질 않나 아까도 뭐 전에도 한 여덟아홉마리 잡은거 같았는데 계속 있네 쟤네들은 잡으라고 만들어놓은게 아니라 피하라고 만들어놓은거 같애 잡아둬라고 만들어놓은거 같아 잡아둬라고 만들어놓은거 같애 잡아둬도 끝이 없어 번식을 하는것도 아니고 애들이 어디서 자꾸 튀어나오는건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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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를 깔끔하게 정리해보자 깔끔하게 그 오오오오오오오 오 sauces 순식 Bau산을 박살 Fans 에너지 에너지 보니 나 뭐야? 너 여기도 있었냐? 아이고? 아 이거 달 세팅 다 해야 되잖아 이거 최후의 보험이야 어어어어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저거 쉽게 죽지 않아요 이거 위어처라면은 텔레포테이션 스태프 쓰면 되니까 여기만 한번 갔다오면 그냥 그냥 몬스터 고기가 그냥 미친듯이 많네 저 그 원벌레 때문에 제가 몬스터 고기를 주는 주요 스위버는 한 번 죽이면 4개씩 죽이니까 그 누구지? 버팔로랑 비슷하게 주죠 버팔로 큰 고기 4개 주니까 이게 몬스터 고기가 좋은게 쓸 때도 이게 있지만 그 하나만 딱 요리에 딱 하나만 들어갔을 땐 그 보통 고기랑 똑같이 취급되는 것 같더라고 그것도 큰 고기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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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한 번만 한번 왔다갔다 하면은 이 이 나이트 맥스 해가 아주 그냥 한가득이야 너무 많아 그냥 왜 떨어져있는지 나도 잘 모르던데 그냥 떨어져있어 아 이리와 정비가 죽이자 야 너 혼난다 개스로는 야 너 혼난댔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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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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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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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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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때리면 안되지 죽었나? 포션 아이고 어? 아이고 배구리 뒷자리에 왜이러지 아 배구리 뒷자리가 아니구나 죽어 어... 저거 갑옷이 벌써 다 박살났어? 하나밖에 안남았네 갑옷? 세개를 갖고왔는데 어 아까 보석 하나 떨어진거 내가 봤는데 아 보석 아 마보지라도 개꿀 뭐 없어 그리고 할렐루 숙소 아 기어를 좀 많이 좀.. 어 마블이다 마블이긴 한데.. 어.. 어.. 버릴게 없네.. 저거 부셔봤지만 별거 안나오더라구요 전선 몇개 나오고 기어도 안나오는거 같고 전선 나오고 많은거 같애 애들이 없냐 왜? 다 죽였나 내가? 저 그림자들 빼.. 그림자는 쟤네들은 무한 생성인거 같더라구요 별로 그냥.. 신거스 들어도 없고 무한 생성이냐 애들이 없네? 다 죽였나? 여긴 애들 다 죽인거같은데? 옆.. 옆으로.. 옆으로 넘어갈까? 아.. 나 이거 두고 계속 왔다갔다 그러기 전에? 야.. 여기 갑옷이 참.. 금방 뽀개지는구나 더이상 없지 애들 돌아다녀도 없는거 같애 여기에 그 기어 얻는 애들 기계들 기계들 한마디로 그래서 없는거 같애 아 애들 왜이렇게 쫓아가 오지마 이거 부셔서 그거 얻을 수 있으려나? 그 똥골뱅이 요거 해먹었다가 부시면 될거 같기도 하네 아.. 굉장히 빠르네 저녁이면 이게 반짝반짝 빛이나 어 저기있다 잠깐만 저녁이면 반짝반짝 빛나가지고 아구 아.. 세많이나 돼 어어 어 이거 전선인데? 어디 어디 뭐 버리고 버릴게 없네 전선도 저거 수리하는데 쓰는거 같애 한번 저거 수리.. 수리하러 가볼까? 어차피 하나 있는데 엘도 죽일게 너무 많아 어어 어허허헣 너무 많아 죽어 사리 죽어 안되네 수리하는데 쓰는 것도 아니네 이것만 겁나게 썼잖아 다행히 여기 있는 이거는 이제 자기 역할을 다 했어 이제 가끔 위험할때만 여기 와주면 될 것 같고 왜냐면 기계에.. 코플 쏘도 그냥 혼자서 잡을 수 있네 그러니까 대충 몇 살 치면 죽으니까 됐지? 이게 너무 많아 어..저기 코플 쏘 있었죠? 가서 죽이자 지금 이때가 기회야 이때 지금 이제 지금 이 시간때는 어 뭐야? 아니 퍼플 보석이잖아 어 두개도 있네? 아니 이렇게 좀 퍼플 보석이 아 역시 이 지하공은 이게 보석이 그냥 보석이 아니야 잡템이야 잡템 엄청 저거 정말 안 나오는데 기분이 좋다 세 개면은 텔레포트 한번 쓸 양이잖아요 자 여기서 해머도 있네 내가 도구 좀 버려놨는데 여기다 더그네타운에 해머는 없네 아 진짜 크램프스 가방 어떤가 해야지 이거 어디갔네 이게 이 근처에 있었던데 이 근처에 있었던데 코플 쏘 이 근처에 있었던거 같은데 우주단니 어서오사 어이 코플 쏘 어디갔어 얼레? 네네 이거 어디갔지? 이거 찾아서 죽여야되는데 기어를 얻어야되는데 없어졌나? 시돌아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얘 어디갔어 아 이럿다가 이러다가 또 다 지나가고 있는데 시간 찾다가 어 이거 이거 기어 뭐 여기서 죽었나 해? 뭐지? 여기 왜 기어도 있고 저것도 있지? 없는 거 같은데? 어디론가 튄 거 같은데? 마 작게 힘들다 아 있어 어디 있어? 아 저번에도 디어컬러스 놓쳤다가 집이 엉망이 된 적이 한 번 있었는데 가디언이요? 가디언은 누구 배치도 어 여기 있다 야 거기서 야 거기서 야 거기서 거기서 야 어디까지 가? 자 찾아서 죽였네 가디언 찾지도 못했어요 가디언 찾지도 못했어요 갈대 텔레포트 지팡이를 쓰자 야 멋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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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레포트 지팡이를 쓰는 거야 어 뭐 집어 갈만은 뭐 없는 거 같은데? 이렇게 가생이로 가면 얘네 그 거미들이 반응을 안 하더라고 가생이로 다니냐 아이고 아이고 어 어 어 어 자 자 보석 어이구 뭐야 이거 이거 너 씨 나한테 덤비면 혼난다 내가 예전에 내가 아니야 야 얼마 정도 들었어요? 내 스파이크를 들었어 예전에 창에 창에 내가 아니라고 짜식이 쪼라냐 내가 너무 강력해져서 쪼랐구나 너 아이고 아이고 요정도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라고 몇대 때리면 죽을 것 같아 너 역시 허약해보여 이거봐 허약해보는 놈 죽여서 여기 왜 참 마음이 아프네 어어 아이고 아이고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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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왜 때려 아이고 이거 어떻게 피어내냐 이건 잘 못 피어났는데 내구도만 겁나게 다네 얘는 어디서 온거야 어 어 여기 상자있다 아이고 저녁됐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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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건 좀.. 타이밍.. 어 여기도 상자있네 아..몬서콕스 3개 남았어요 몬스터렛 호박쿠키 아 이제 언제 발견한건 아니지? 여긴 뭐 거미들의 서식인가요? 여기 좁다란 길만 겁나게 많아요 길이 다 좁아 어! 어 이거다! 뭘 버려야되는데? 어..뭘..뭘 버리지? 마블을..마블을 버리면 말도 안되는데? 마블이 제일 얻기 힘든거같은데 내가 생각해 파란색 포슬 두개나 있어 아이고 갑옷을 좀 다른걸로 바꾸어 갑옷도 새걸로 바꾸고 아이고 갑옷도 이걸로 바꾸고 마블을 버린다는건 정말 말도 안되는데 야..이 마블을 버린다는건 정말 말도 안되는데 아..이거 버려 아..이거 버려 여기 상자가 많아 여기 상자가 많아 이거 이렇게 거미줄 있는데를 달때 가생이로 다니면 애들이 반응을 안해 가생이로 다니면 거미줄 거미 저집이 있는데네 snippm 비어 배 x3 어우 피어 Earnest 다시 에이 피하고 아이고 아이고 어.. 아 그 말이었잖아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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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근데 밀러 빠져가지고 괜찮아 아이고 아프다아 때리지 마라 뭐 여기 무슨 상자만 겁나 많네 이거 버려 아이고 어.. 이쪽으로 가는 길이 있네요 이거 상자는 다 깠구요 어 여기 안갔네 이쪽으로 가볼까 어 아이고 아이고 어? 오오 안되안되안되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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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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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상자가 이거 근데 먹지 않았나 어 안 먹었네 화염 지팡이 있네 저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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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우우우워 boiled 이거..이거..어..뭐야 뭐..뭐가..아..이거 버려 버리고 이걸..이걸 바꾸고 이쪽 다 했으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이번에 갈때는 텔레포테이션 스태프 쓰고 가죠 어차피 이거 3개 얻었으니까 한번은 돼 기회가 되기 때문에 아 이거 퍼플보석이나 좀 더 많이 얻었으면 좋겠다 아 왜 또 많아 오지마 임마 어어?잠만잠만 상자가 있을 것 같던가 없네 근데 상자가 있어도 어어 어어? 어어? 아..이거 피하기 힘들다 계속 움직여야겠네 먼저 어?여기 어엉 이거..이것도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오지마 아 엉 그럼 여기는 다 돌았지 어...? 이쪽으로 여기도 상자 있네요 이쪽으로 이렇게 가자 포션 하나 먹고 어 잠깐만 뭔가 출구에 온거 같애 갑자기 뭔가 오! 발견했다 이거 이거 22%밖에 없어가지고 쟤 쟤 안될거 같은데? 일단 발견했어요 어딨는지 알았어 너무 멀긴 한데 겁나게 멀긴 한데 주변을 좀 순찰하죠 오오오오옹 오오옹 야 왜 지가 왜 안돼 어? 안돼 텔레피토네이션 스태프가 지하에선 안되나? 우와 텔레피토네이션 스태프 지하에선 안돼 우와 다시 거기 가야되잖아 아 아 아 아 아 아 거기 그 음식 쿠키도 있고 막 포션도 많이 갔었는데 그럼 어떡하냐 포션 다시 만들어야 되잖아 겁나게 빨리 달려가자 워킹캔 하나 있습니까 어차피 근데 그거 다 주우려면 생각해보니까 그거 다 주우려면 가방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 퍼플보석 퍼플보석 3개가 정말 아깝다 아 이게 개풀 통용이 안돼 지하에서는 아 정말 개뿔 개떡이야 아 이거 다 썩을라고 하네 지금 빨리 썩겠다 거의 바닥이야 지금 이거 하다가 지금 썩을 수도 있겠네 나머지는 구워야지 스테이크 만들어내죠 자 두개는 국수 겨우 안 섞였네 자 드래곤파이 일단 포션 좀 만들고요 음식은 다 포기해야되 거기 또 음식은 다 포기해야되 음식은 다 포기해야되 내가 가지고 있으면 빨리 썩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으면 빨리 썩으니까 아 그러고보니깐 그러고보니깐 고대셋을 일단 아 정말 오래간만에 죽었네 일단 빼놓고 통나무랑 좀 더 이렇게 하고 콩나무 일단 내꺼보다 찾아오고 찾아오고나서 말하자 뭐지 테이홉 집사2장 쿠키도 잠시만요 잠깐만 일단 구워 이거 너무 불구하다 끝까지 떨어졌어 텐테클론 하나 가지고 가고 뭐 모자에는 광산모 아마 코플서 자기 자리로 돌아가지 않았을까 그러면 좋을텐데 광산모 쿠키 쿠키 Curry 아침 되자마자 출발해서 일단 가지고 오는게운탐 아 흠 Howard 나오다 하면 시간 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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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넣어놨어 가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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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킹 케이 워킹 케이는 내가 어떤 것 같아? 체스터드 가져가죠? 체스터드 가져가죠? 아.. 죽어가지고.. 그렇지 예.. 모두 왔어요 잠시만요